조금 더 가까이 가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 정도 거리 그 정도 거리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 놔두고 그럼 범퍼 칠하세요 초머리라고 생각하고 좀 얼룩돌룩할 수도 있으니까 손도 없다 다 들어가셔 그냥 넘어가버리세요 그냥 넘어가버리세요 가다가 멈춰버리면 뭉치니까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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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신발